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을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돌멩이를 닮은 캔들이구요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있는데 안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억시다 조심히 오 향이야 아 여기서 나는거였어요? 자꾸 좋은냄새가 나는거에요 뭔가 싶었더니 파인유칼립투스라고 적혀있어 파인유칼립투스 이게 돌멩이를 닮은 캔들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은은한 향이 나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향이 좋은데요 이렇게 모두가 하얗게 싸져있네요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냄새 너무 좋아 섬유유형제 했나 여러분께 돌멩이를 닮은 캔들을 보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여행 영상을 촬영하려고 울산에 갔다왔었는데 울산에 몽돌해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봤던 자갈이랑 비슷한거 같아요 심지어 거기 자값보다 좀더 커 와 근데 이런게 놓여져있으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정말 좋을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기념일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에게 주기에도 딱 좋을거 같고 분위기 엄청 있겠다 밤에 탁 캬캬하면 냄새도 좋고 아유 분위기 엄청 쩔죠 보통 이제 이런 초들이 불을 켜야만 향기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은은향이 펴져 나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고 있어도 이렇게 향을 느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 돌멩이를 닮은 캔들이 공장에서 나온게 아니고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아 진짜요? 경력단절 여성의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과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시 회사로 복귀하기 힘든 경우에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력단절 여성의 죄치원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마 비슷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핸드메이드 제품이라서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는 제품의 특성도 있고 무엇보다 불을 피우자라도 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제품이라는 거 음 그러니까 너무 좋다 냄새가 그래서 이 멋진 돌멩이 캔들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구독자 선물 이벤트 응모 방법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응모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메일을 보내실 때 제목에 공구를 꼭 넣어주세요 어떤 선물을 신청하셨는지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메일 내용에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을 적어주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께서 사시는 국가와 도시를 알려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께서 한 가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훈타민 채널이나 한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셔도 좋고 또는 훈타민 채널을 위한 참실한 영상 소재들을 제안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적어주셔도 좋고 영어로 적어주시면 가산점을 드릴 거고요 한국어로 적어주시면 가산점을 두 배로 드릴 거예요 두 배 다만 리액션 영상 요청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응모는 10월 14일, 1, 6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결과 발표는 10월 22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지금 보시는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구독자 한 분을 추첨해서 이 멋진 돌멩이를 닮은 캔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부럽다 정말 탐나는 아이템이에요 진짜 탐난다 문미도 있고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걸 가져가시는 분들은 뭔가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 그렇게? 세상에 부럽습니다 엄쩌록 이 아이템은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지만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구매 방법은 이 영상의 설명에 들어가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멋지다간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들의 멋진 아이템들에 대한 여행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구독도 꾸덕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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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